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해피민트에서 보내주신 민트 아이스크림 5가지랑 같이 먹을 쿠키슈, 민트 맛 과자,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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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볶은 새우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어 새우가 너무 좋아요 새우가 더 맛있어서 새우랑 잘 먹으세요 새우가 더 맛있었어요 매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파이팅 다음은 파이팅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어 먹게도 맛있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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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맛있겠다 새우 맛있어 맛있어 이제 먹을 수 있다고 볼까요? 물 마실거예요 손질랑 오징어 아삭한 손을 듣고 tá삭 뜨거워 нес게 시원한 게 정말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었어요 매콤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매콤해요 오징어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양념장 제가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추워 치킨 계란 콩나물 오징어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